창세기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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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까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른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치만이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았고 이라스는 무후야엘을 낳았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여 하나의 이름은 신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여 두발가인의 누이는 남아이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더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베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베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치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시를 주셨다하미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